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그 옛날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친구가 부러워 죽겠는데 부렸다는 말을 못하는 쫌팽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신혼집이 50평대 아파트에요. 그런데 노인들이 살던 집이라 냄새 오질거라고 자기는 줘도 안살거라는 친구 단칸빵도 없는 년이 웃기고 자빠졌네. 원지 신혼집을 노인네들 살던 집이라고 냄새나고 더러워서 자기는 안산다는 친구 절교하고 왔어요. 제목처럼 친구와 절교를 했는데 그래 이미 절교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더러워서 침 뱉는 기분으로 긁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뱉는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내년 초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에요. 상견례도 마쳤고 이제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리고 제목에 나온 문제의 그 집 이 집은 말이죠. 저희 예비씨 부모님이 당신들의 아들인 제 남친명의로 돌려주신거고 이미 예전에. 이게 또 경기도에 위치한 무려 50평대 아파트입니다. 뭐 구축이긴 하지만 굉장히 크죠. 그냥 대고리에요. 또 여기가 교통도 되게 잘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거에요. 아니 뭐 마음에 들고 안들고를 떠나서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냥 황송할 지경이라 속으로 만세삼창 쾌제를 불렀고 여하튼 그래서 여기를 신혼집이니까 새로 인테리어 할 예정인데 아직은 이 집에 전세로 거주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10월에 만기에요. 11월부터 공사 예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저는요 이거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한 지인들한테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집은 이러이러한 상태다. 인테리어 할 예정이다. 우리 시부모님 너무 좋은 분들이고 진짜 감사한 마음이다 등등등 제 나름 기쁜 마음으로 그래요 자랑 좀 했어요. 그랬는데 역시나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저한테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 건 물론이고 여러가지 인테리어 팁과 더불어 막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조언들 아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바로 여기서 그 친구 아니 친구도 아닌 년이죠 이제 얘가 대뜸 개띠꺼운 목소리 사람 비꼬는 말투로 야 너는 거기 노인네들 살던 집에 들어가 살고 싶냐? 아니 그게 뭐 그리 좋은 거라고 호들갑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그게 뭔 개소리냐? 이랬더니 말 그대로야 거기 노부부들이 오래 살았다면서 내가 너라면 그 집 냄새 나고 더러워서 안 살아 줘도 싫어 이지랄 아니 진짜 지는 집도 절도 없는 게 있다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같지 않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참고로 그 집은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60대 후반 부부입니다. 저는 그 연세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역시 진짜 기분 좋게 이야기를 꺼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얘 아래에서 일단 썩은 소리가 나올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친구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그동안 좀 거지 같은 그런 사생활이며 또 가끔 지 아쉬울 때 돈 빌려달라니 어쩌니 또 제가 쓰고 하고 하는 그런 생활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늘 지가 저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모습이랄까요? 그런 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티가 나잖아요. 그래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제 결혼에 대해서도 이딴 소리를 하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랑 똑같은 수준으로 질러줬어요. 뭐? 야 그 집이 더럽다고? 니가 봤냐? 가서 냄새라도 맡아본 거냐고 아니 그러는 너는 뭐 돼? 그 나이에 집도 없이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그게 지금 할 소리냐? 아 참 지금은 독립을 했지 단칸방으로 안쪽 팔리냐? 그거 전세도 아니잖아 월세 아니 그리고 니네 부모님도 그분들이랑 비슷한 연세 아니었냐? 그거 더러워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같이 살았어? 냄새 안 났어? 아 그래서 독립을 한 건가? 이렇게 확 지지게 놨더니 이게 완전 눈깔이 확 뒤집어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몸으로 얼굴 껍데기 확 벗겨가지고 반갈죽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몸으로 급히 막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자리에서 서로 연 끊었고요. 진짜 여자들 결혼할 때 사람이 갈린다 걸린다 이러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진짜 싹 갈려버리니?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더러워서 진짜 냄새가 날 거라 생각해서 지가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부모님도 같은 연배인데 지가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요. 그저 이건 단순 시기 질투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도 정말 어지간한 거면 저도 씹고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세출말하는 사람한테 저주성으로 퍼붓는 거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지가 여기 평소 맨날 기어 들어오니까 아마 이 글도 보겠죠? 아니 안 본다 해도 보여줄 겁니다. 차단은 했지만 링크 보낼 방법은 차고 넘치니까요. 아니 친구가 뭐 한둘이야? 전해달라 그러면 되지. 여러분이 말씀 좀 해주세요. 인연이 정령 정상입니까?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미묘한 거. 댓글 1번. 님도 알고 있네요. 배알이 척 올려가지고 그런 거야. 부러우니까. 그래 그래 그래. 댓글. 이야 30평만 돼도 완전 개꿀인데 50평대로 리모델링을 하면 이게 얼마나 좋게 나올지. 집단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냥 쓰니가 부러워 뒤지겠는 거야. 2번. 저 친구는 늙어가지고 냄새 나기 전에 얼른 죽어야 할 것 같아요. 3번. 하이고 저 투명한 년 좀 보소. 샘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시비거리가 딱 그거 하나뿐인 거야. 진짜 별개 신박한 헛소리를 다 들어보네. 끌 끌 끌 끌 끌 끌. 4번. 에? 아무리 서로 경없이 지내는 친한 친구라도 그렇지. 저런 무례한 말을 그냥 막 뱉는다고. 사람도 아니네요. 그래요. 인간관계 정리할 사람은 빨리빨리 정리하라고. 미련 두지 말고. 5번.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할 남자도 없이 구석탱이 단칸방에서 세상 구질구질하게 처박해 살고 있는데 친구인 쓴이는 큰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거에 오지게 긁혀버린 거지요. 물론 이런 거지 같은 것들 지지겨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으나 반대로 쌩글쌩글 웃으면서 어 나 너무 좋아 이렇게 더 팍팍 긁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스스로 자매를 하거든요. 6번. 부러워서 저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부러우면 꼭 이렇게 이상한 데서 꼬투리 잡는 인성들이 있죠. 저도 예전에 절친인 줄 알았던 동창 하나가 제 남편 학벌을 묻더라고. 그래서 답을 해줬더니 인간이 너무 머리가 좋으면 오히려 무섭다며 사이코패스 확률이 있을 거다 높다 어쩐다 잘 알아봐라 이런 미친 소리를 해요. 게다가 직업을 묻더니 야 혹시 그 남자 재혼 아니야? 너 사귀기로 나가는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눈이 낮아?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너를 좋아하냐? 너 잘 알아본 거 맞냐?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이거야. 이게 다른 친구들한테도 제 남편 재혼인 것 같대 이러면서 미친 근거도 없는 소문을 내는 거예요. 당연히 초혼이죠. 그래서 따져봤어요. 야 너 미쳤냐? 왜 그딴 이상한 소문내고 다녀? 돌았어? 상식적으로 그런 남자가 너랑 왜 결혼을 해? 나는 이거 100% 재혼이라고 봐. 이 난리 치는 거 보고 순간 할 말을 잃었죠. 나름 친하게 지냈음에도 이런 거지 같은 성격인 걸 몰랐는데 결혼할 때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밑바닥을 보여주더라고요. 여하튼 당연히 연 끊었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나이가 37이에요. 얘 아직도 결혼 못했습니다. 남친도 없어요. 뭐라더라? 우리나라 남자는 성에 안 찬데요. 그래서 영국 가가지고 영국 남자를 만날 거랍니다. 물론 나는 연 끊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전해준 거였어요. 네 됐으니 어머 저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결혼할 때 되니까 그 밑바닥 그지 같은 인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미 그런 인간성 저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큰 해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당해보니까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옆에 두면 안 되겠다는 걸.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사연인데 이게요. 디테일한 내용은 다른데 이게 친구 입장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이게 반대 입장이죠. 근데 올라온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정보를 살짝 바꾸고 올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의 의심도 듭니다. 그럼 봅시다. 원제 아니 시댁에서 집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인가요? 제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얘는 예비시댁에서 신혼집을 전세가 아니라 자가로 해준다고 합니다. 서울에 대출 없는 30평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 결혼하는 친구한테는 좋은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게 막 그렇게 자랑스럽고 부러워할 만한 일인가 싶어서요. 얘 보니까 좋아 죽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막말로 그거를 뭐 지 명의로 주는 거면 또 모를 일이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 어차피 예비신랑 명의일 거고 거기다 집을 줬으니 또 그만큼 뭔가 요구하는 거. 간섭질, 잔소리 등등 여러 가지 시자질 말이야. 스트레스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거기다 지 시댁이랑 대기 가깝더라고요. 30분 거리야. 그럼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요? 저는 이거 막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거든요. 되레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해지고 안타까운 기분이 드는데 얘는 막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친구들이랑 모일 때면 자랑하기 바쁜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친구들이 인사 치레로 그냥 부럽다 좋다 해주면 일가에 미소가 쓱 번지고 얘들아 이사하면 놀러와 가구는 어디가 좋고 등등등 이런 막 그지같은 소리를 끝도 없이 자기 신혼집과 관련된 주제들만 만들어서 대화를 이끌어내더라 이거예요. 제가 장난으로 아이고 그래 줌다 죽어 이러면서 조금 비꼬왔더니 눈치를 챈 건지 그제야 그만하긴 하는데 야 제가 그마저도 안했으면 얘는 계속 이야기할 기세였다니까요. 그냥 지겨워 죽겠어요. 친구들이 막 돌아가면서 좋겠다 부럽다 이런 소리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니까. 댓글 1번 뭔가 좀 비슷하죠 야 서울에 무대출 서른평대 아파트 사줄 재력이 되는 시가 일단 이건 팩트다 그지 그리고 시가의 간섭 또 예비신랑 단독 명의 또 갑질 이런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니 추측이잖아 아무리 품수처럼 자랑질하는 친구라 해도 그래 가난한 시가의 며느리로 가는 것보다는 이게 백배 천배 더 나은 일 아닌가요? 아니 안쓰러울 건 또 뭐야?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그 사람 되게 추하다. 댓글 자기 그지같은 처지랑 비교되고 그러다보니 지랑 지부모 불쌍하고 배가 아파 뒤질 것 같으니까 저러는 거죠. 그리고 쓴이의 추측이 아니라 이건 바람입니다 바람. 제발 망해라. 이런거죠. 2번 아니 그럼 서울에 무대출 서른평대 아파트 자가가 장난이냐? 너는 그런 시가 만날 능력이나 되고 있다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고 지금. 3번 자가 사주는 시부모니까 당연히 간섭 많이 할 거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저주를 하고 자빠졌네. 근데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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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대놓고. 그래요. 이거 간섭을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보통 보면 그래. 간섭질, 돈달라, 시자질 이런 거는 지원을 안 해준 시부모가 오히려 많이 하거든. 4번. 장난하냐? 장난해? 서울에 대출 없는 30평대 아파트? 제사도 여행도 다 내가 주관해가지고 할 수 있다. 시켜만 주세요. 다 해드립니다. 대댓글. 저도요. 현실은 이런 한 푼 보태주지 않았으면서 걔 오지게 바라기만 하는 시댁이 대다수 아닙니까? 끌 끌 끌 끌 끌. 5번. 어 당연히 멋진 일이지. 아니 너 친구 맞냐? 그냥 잘됐다 하고 축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너는 주는 거 하나 없이 맨날 돈 돈 돈 이런 시댁이나 만나라. 끌 끌 끌. 6번. 지금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또 감사한 일인지 평생 대출 갚으면서 살아보면 그때 알게 될 거야. 끌 끌. 7번. 친구 잘되는 거 배 아파 뒤지는 이런 음침한 년보다는 차라리 저렇게 눈치 없는 품수가 100배는 더 나아 이거사. 8번. 샘도 나고 배가 아파 뒤지겠는데 또 대가리는 안 따라가고 그래 너는 뭐 평생 은행이자만 오지게 갚으면서 살아라. 그게 네 운명이다. 끌 끌 끌 끌. 사람이 그래요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는 다른 법이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되게 잘되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쩌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데 이거를 또 이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 못됐는데 똑똑한 것들은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내가 그런 티를 내면 내가 어떤 취급을 받을지 머리가 똑똑하니까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티를 내는 것들은 왜 그러냐. 머리가 나쁜 거야. 자기가 어떤 취급을 당할지 생각을 아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못됐고 멍청한 거지. 이런 애가 결혼 잘 하겠습니까? 뭐 얼굴이 뭐 오짐이 모를까? 어림없지. 감사합니다.